KG 모빌리티가 에디슨 모터스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되면서 국내 전기버스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는 중국 업체들과 본격 경쟁을 벌일 예정입니다. 올해 5월까지 중국산 전기버스 점유율은 45%로 2020년 23%, 2021년 33%, 지난해 39% 등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전기버스가 인기를 끄는 것은 저렴한 가격 때문입니다. 대당 수입 단가는 1억 5천만원 수준으로 3억원 초중반인 국산 전기버스에 비해 절반가량 저렴합니다. 전기버스는 전기 승용차보다 제작이 쉽고 부품수도 훨씬 적습니다. 업계는 비슷한 성능 수준에서 가격이 저렴한 만큼 중국산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또 지난해 상반기 20%의 점유율을 차지한 에디슨 모터스가 자금난 악화로 공장 가동을 멈춘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정부가 올해부터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버스에 보조금을 더 많이 주도록 정책을 바꾼 점은 KG모빌리티에 긍정적입니다. KG모빌리티는 에디슨 모터스와 부품 공급망 공유 등을 통해 신제품 개발 주기 단축은 물론 개발 비용 절감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뉴스토마토 황준혁입니다.